오늘은 하나님께 일하시기를 열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하나님께 일하시기를 마지막 설계를 마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인내한다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좋으실 분이 계시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하시길 원하시면 인내하셔야 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자란 찬송 가운데 샘물과 같은 보유는 인만일 필요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한 영국의 고전 문학자 윌리안 카우퍼가 올해 마음을 만져주는 굉장히 귀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얘기를 제 마음에 담고 가끔 살아가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젊은 날 죽은 시인이 가슴에 있다 얼른 와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모든 사람은 젊은 날 죽은 시인이 가슴에 있다 이 말은 젊은 날 죽은 시인이란 말은 우리가 젊은 날 가졌던 꿈 이루지 못한 꿈들 젊은 날 우리 시인이 되고 화가가 되고 우리가 가사가 되고 가수가 되고 젊은 날 얼마나 아름다운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꿈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내가 원했던 것을 쓰지 않고 다른 것을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젊은 날 내 가슴에 있는 죽어있는 시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릴 때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꿈들을 하나하나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확 지났어요 저는 벌써 66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거울을 봐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세월이 지났고 제가 젊은 날 가졌던 아름다운 꿈들은 스쳐 지나가버리고 그 세월이 꿈이 지나가도 억울한데 꿈도 따라 사라져버려서 그 아련한 하나의 추억으로 내 옛날에 그랬지 그런 꿈을 꾸었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서 왜 사람들은 아름다운 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집중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줘도 인내라는 비를 주지 않으냐 하면 우리 아름다운 꿈을 나무를 우리 가슴에 심어도 인내라는 물을 주지 않으냐 하면 우리 꿈은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란서의 사상가의 교육학자인 장자컬루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인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인내를 가르쳐야 애들이 자라면서 놀라운 걸 보게 되고 바라게 되고 아름다운 꿈들이 그저 꿈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열매가 되려면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나라가 공통적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는 그 뿐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뿐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각 교실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그 뿐이라고 해서 액자에 써놓잖아요 거기 보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뭐 거기에 충성 그런 거 보셨나요 없지 않아요 인내하고 성실이 제일 많아요 우리 때는 인내가 제일 많았어요 1학년 때도 인내 2학년 인내 6년간 계속 인내가 제일 많았어요 그만큼 우리 모두는 인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인내로 인생의 삶을 풀어가지 못하는 게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걸 몇 가지 얘기할 게 잘 보세요 중국에는 인내와 뽕립은 비단 옷을 만든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내와 뽕립은 비단 옷을 만든다 여러분 뽕립은 아무것도 안 같지만 거기에 실이 나오고 그 실이 만들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비단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인내라는 삶으로 자세로 살아가면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비단필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내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인내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 수가 없다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 않은 것과 같다 내달라는 속담에는 번영하면 조심하고 역경이 오면 인내하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인내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일회용품 시대입니다 하는 그냥 일회용품 그냥 데일밴드 하루 붙였다가 띄워버리고 컵도 이런 컵이 아니라 이런 컵 써서 벌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람 속에 매력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이 지금 필요 없는 시대에 얼마나 속도가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컵 필요도 사면 2년 이상 못 씁니다 색이 나오니까 색을 사야 되고 바꿔야 되고 얼마나 새롭게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인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곳간에 쫙 깊은 곳에 폐품처럼 집어넣고 있는 게 인내입니다 제가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 그럽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맘 가운데 인내의 밭이 넓음 넓을수록 그분은 큰일 할 것이고 내 인생의 삶 속 인내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분은 적은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성경에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가 다르지만 한자로 내가 여러분에게 가슴이 새기기 위해서 한자로 인내라는 뜻이 무엇인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게 인자인데요 인자가 참은 인자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이 칼도자입니다 그리고 앞에 점이 딱 적어졌잖아요 칼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칼날을 말하는 거예요 칼날이 어디에 있나요? 마음심자 위에서 저 심자가 어떤 모양입니까? 일부도 모르더라고요 한자는요 상형문자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 도자가 칼자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점을 딱 지는 건 칼날을 말해요 칼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마음심자 위에서 심자가 어떤 모양이 나요? 모르세요? 그럼 여러분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볼 때 하나도 모른답니다 저 심자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마음심자가 상형문자라니까 한자는요 어떤 거 그림을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한글은 상형문자가 아니에요 한글은 음성문자예요 사람이 목구멍의 모양이고 한자는 눈에 보이는 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마음심자가 어떤 모양을 그린 거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은 안 아파서 모르구나 나는 심장이 아파서 금방 알아요 저 심장을 잡받는 모양이에요 심장 위에 칼날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예요 뭘 참느냐 칼날이 심장을 도려는 아픔이 있어도 참아라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심장 위에 칼날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어떡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느냐 이게 못하는 거예요 내자 보시겠어요? 견딜 내자라는 것은 견디다 참다 그런데 구렛나도를 뽑다 구렛나를 뽑는 형벌을 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저게 목처럼 보입니까? 앞에 나온 내자의 앞쪽에 있는 것 목처럼 그림을 생각해 뭐로 보이십니까? 수염이 됐어요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목이 잘리는 것보다도 수염을 뽑히는 걸 더 수치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이 목이 잘릴 때 수염을 안 상하도록 앞에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죽는 사람은 수염이 무슨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수염을 뽑히는 것이었어요 그 너머는 내장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수염을 뽑히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견뎌내라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는 못해요 그런 것 같은데 알아서 하십시오 물론 성경의 만화는 인내는 저와 다릅니다 성경의 만화는 저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만화 인내는 그냥 참고 견뎌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저 말씀을 하냐면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품고 그걸 잘 견뎌낸 만큼 그분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성품이 인내하심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인내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성품이 기다리지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일하시는 방법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보름이면 지난 광야를 40년 동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울 때 인내하심 제가 이걸 왜 강하게 이해가 뭐냐 제가 목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처럼 밥을 빨리 드신 분은 없을 거예요 밥을 빨리 먹는단 말은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대신 얘기해 주실까요 대단히 감사해요 제 대변인처럼 그러면 성격이 급하면 인내를 잘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저는 집에가 여부 배고파 그러면 5분 안에 상이 차려져야 돼요 안 차려지면 말은 못하면 속으로 막 화가 나 집에서 뭐가 자빠졌냐 그 소리가 막 남편이 올 때쯤 되면 딱 준비했다 배고파 그러면 딱 나와봐야 되는데 제 성격이 그렇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깨루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인내요 요즘은 잘 견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으세요 인내하지 않고는 목회가 안 되고 인내하지 않고는 기도와 설교가 안 되더라니까 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격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너에게 인내를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 인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아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그분의 약속은 그림에 그 액자처럼 지나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냐고요 인내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일하는 장은 인내의 밭에 인내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림을 놓고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정말인가 성경을 보시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00년이 넘는 세월 속에 방귀를 지었습니다 10년이 아닙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120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큰 방주라고 어떻게 100년이 걸립니까 아무리 기계가 없다가 어떻게 100년이 걸리냐고요 노아의 위대한 삶은 인내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하늘에 빌망 모래쪽 바닷가에 모래만큼 주겠다고 약속하고 25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은 약속의 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서 본적으로 들을 할 때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는 답이 어떻습니까 사무에 그를 찾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도 10년이 넘은 세상을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인내 없었으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베의 얘기를 잘 압니다 요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기 자녀도 잃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글피나 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요베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말할 때 내가 너에게 인내를 말하려고 하는데 인내하는 자가 복 있다 그러지 않냐 그 대표로 요베를 보아라 주님께서 요베에게 하신 그 마지막 결론을 결실해 보면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보겠습니다 야구버스 1장 12장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베의 인내를 들었고 죽게 주신 결함을 보았거니와 주는 그 사랑하시고 국률이 여긴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과 국률하심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인내라는 밭을 갈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되면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국률하심 자비하신 하나는 나를 쓸 수도 없고 나를 통해 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도 불구하고 내가 인내하면 그분은 자비와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내 삶 속에 그분 되시면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있으도록 왜 제가 인내를 말씀하느냐 인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은 서두리장 끝까지 인내하신 분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인내함으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데 80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내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말할 때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인내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정확히 말하면 인내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사랑도 여러분 오래 참지 않고는 안 되는 거고요 오래 참음도 인내고요 여러분 온유함도 인내고요 절제도 인내고요 여러분 인내 없이는 충성하지도 못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율법의 강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인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은 온유함에 오래 참으며 투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계속 나오다 마지막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앞뒤가 견디는 인내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도 인내고 온유함도 인내고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참는 게 인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읽냐 여러분 성경을 하도 안 보니까 이럴 때로 읽어야지 언제 읽겠어요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기를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은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신뢰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이 진짜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 견뎌냐 계속 인내 인내 우리에게 인내를 빼버리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불장난 사랑은 달콤하다고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랑은 쓰디쓴 인내 성경 열매는 쓰디쓴 절제고 인내 하나님의 울통이 일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수 없고 이것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내가 내 삶이 실제가 되도록 가장 대표적인 사람 요셉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잘 아니까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로피토로 쓴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 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형들이 잘못을 자기 형들이 아버지에게 고자절했고 그 꿈 꾼 걸 좀 감수 겸세는 그걸 자랑을 뻔뻔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그런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버림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찌했을까 가서 보니 살아나게 살아났는데 종으로 살아나게 되었으니 그 전에는 자기 어머니 치맛복 속에 명품만 입고 살던 그가 종인 노를 하게 되었으니 그 어떤 믿음으로 순결을 지켰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추인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감옥에 달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절망했을까 다행히도 술관원의 은혜로 자기가 이제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생각에는 2년 동안 술관을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얼마나 삶이 어려웠을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자라면 아무것도 하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고 나서부터 그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상황 속에 철뚤철미하게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놀라운 성공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요셉의 인내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시간에 요셉의 인내를 얘기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해요 제가 다 목회에서 배운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목회하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참 이상합니다 정말로 목회자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 목사를 배우만 합니다 누구냐고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회자들이 많은데 정말 믿는 목회자 그를 세워주고 도와준 사람이 꼭 배우만 해요 박위 목사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요 조심해야 되겠어 난 아멘 할 줄 알아요 김지혈 목사는 어디가 있어 김지혈 목사는 들어오지도 않았어 예배 가운데 누구 나가서 김지혈 목사 들어오라고 그러죠 전말할 때 예배 드리라고 인내를 허무는 치명적인 도약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을 섬긴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요셉이 자기 정치를 드러내니까 형들이 이제 살색이 되고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먹을 걸 구하러 왔다가 이제 죽는구나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날 이곳에 팔았으므로 놀라지 말고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형들 앞에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게 5절입니다 7절 8절 9절은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당신의 생명을 살게 하고 형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살게 하도록 나를 먼저 보냈었으니 날 이곳에 보낸 건 형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노예생활과 감옥성 생활에 요셉이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 속에 단 한 번도 불평과 불만했다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 있었다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많은 1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억울하고 정말 추하고 악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기도했던 술관을 망각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 절대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강간의 인내가 되려면 불평과 불만의 잡수를 뽑아야 인내의 화초가 꽃을 피게 됩니다 내가 이랬더니 어떤 문자에게요 혹시 목사님 저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랬는데 한 번도 제가 입으로 불평과 원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I know 속으로 다 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속으로 하는 것도 똑같아요 입으로 뱉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잘한 것인데요 죄송해요 그렇게 해도 속으로 하는 것은 똑같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조차 불평과 원망의 잡초를 뽑아내야 하나 내 안에 주시는 인내의 꽃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냐 야구부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일 잘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바꿔두고 인내하고 참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참아 기다리라 그런데 그 다음이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쌓아놓던 인내의 벽은 무너져버리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원망을 다 꺼내세요 꺼내서 버리세요 버리세요 버리시라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인내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꽃은 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삶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원망과 불평이 없어서 한마디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들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누구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감사해요 대신 말해 주니까 예수님 모습을 예수님은 단 한마디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면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냐 한마디 하셔도 문제 없잖아요 내가 너희가 그렇게 능력을 주고 기적을 한 걸 보고도 날 떠나고 배반하냐 언제 철이 들래 한마디도 말씀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린 요셉을 예수님을 닮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내의 삶이 강건 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삶은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노예 생활에도 최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보디바리 자기 아내의 문제만 남겨두고 다 맡겼어요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모든 걸 다 했어요 우리는 화가 나면 상처 말이 되면 마음이 어려우면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도 안 와 보여줘 자기 화냈다는 걸 보여줘 교회도 안 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놀란 게 뭐냐면 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요즘 왜 성경을 안 보세요 요즘 목사님이 열나서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술은 갚지 않겠지만 그런 일로 하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인내라는 것은 인내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뜻이 아니라 인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한다는 말은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말씀 보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걸 잘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꿀벗에게는 고민이 없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불평과 불만이 소멸되게 되고 성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은 내가 욕하지 않겠어 내가 용서하겠어 그런데 3년 동안 만나지 말자고 그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진리를 깨닫고 37편 1절 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잘 읽어보세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각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아까 제가 말했던 불평을 불만하지 말라 저것만 되는 게 아니라 저것만 인내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한번 잘 보세요 저인 풀과 같이 속해 뱀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 같이 새자 날 것입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할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그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의 삶을 지어다 성실하게 살아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아무것도 안 나는 지금 너무 어렵다 그러면 안 나는 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그 속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할 때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인내하라는 삶의 영역이 넓혀지고 넓혀진 만큼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말은 보디바라 안에 유혹을 이겨낸 건지 그럼 요셉이 이겨내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유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을 찾아요 이건 우린 세상적인 말로 잔물이 쓴다고 그래요 유혹을 이긴다는 말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지금 가는 길이 고통스러워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영재의 의리라고 그러죠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죠 의리가 의리도 없어 그건 유혹이 치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까 한 발짝 오른쪽 나가면 편한 길이 있는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유혹이 이기란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라갈 고지가 힘들고 거칠어도 그 길이 가는 길이라면 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 오실 때부터 백말 타고 오실 수 있습니다 다닐 때부터 백말 타고 멋지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장 나선 곳에서 가장 가난하게 가장 천하게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곳을 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했는지 로마스 2장 6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닫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호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 영생을 하세요 어디서요 뒤에는 보지 마시자고 앞에 참고 선 선이란 말은 착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선이라고 해요 선하게 행하고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않은 걸 구하는 자에게 정말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늦게 하려면요 수당과 방을 들으면 사람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아는 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덜 모여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이트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내를 지키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저버리면 쌓았던 인내의 벽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겨우 오래 있어서 알잖아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는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세요 그런데 조금 어려우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방법을 막 쓰려고 정신이 없어 뭘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오네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목해하면서 제가 배운 것인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잘 때까지 보여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지나온 암흑은 다 썰물처럼 흘러가 봐요 우리 교회가 50명 모일 때 100명 모인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원래 포드워스에 있었어요 그때 달라스의 인구가 한 만 명 정도 모일 때예요 그때 100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때 제일 컸던 한인 장르교회 지금 빛내리교회가 한 150명 정도 모일 때입니다 그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 사람이 없는 포드워스에 모이니까 이 달라스로 들어오면 더 많이 모이겠다 그래서 들어오는데 한 발짝 와서 배드포드에 모였습니다 배드포드에 모이니까 사람이 더 모이는 거예요 어쨌든 한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달라스에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달라스에 들어와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신무신고 사는 것이지 잔물이 굴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안 되니까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을 쓰냐 저도 좀 그렇게 해볼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설교할 때만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늘 이곳에 150명이 모였지만 보전 천사가 200명 있는 걸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지금 옮기면 금방 교인 200명을 넣을 줄 알았는데 안 넣으니까 그분이 말하는 게 우리가 150명 여기에 모여있지만 보이지 않는 천사가 200명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자체를 얻어 버렸어요 그게 없어져 버렸다니까 하도 안 되니까 자매님만 보면 아름다운 꽃송이 같군요 나 그 다음부터는 아름다운 꽃송도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자매님들이 많이 넣어 헌금 많이 할 줄 알고요 아 자매님은 한 송이 백합화처럼 아름답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분이 안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백합화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저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되나 저는 왔는데 걔가 교회가 50, 60명이 잘 안 자라니까 근데 그분은 오셔가지고 그런데 저렇게 해야 되나 나도 좀 교회를 옮겨 보고 저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70명 모이지만 보지 않은 천사가 한 300개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나 그런 마음을 잠깐 가졌다니까요 그건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본보기로 교회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처음에 잘 된 줄 알았죠 여러분 길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방법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기분이 안 좋다고 기분 좋게 해서 마약을 먹습니까? 내가 마약 한 분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천사 벌려고 마약 먹습니까? 안 보더라도 먹지 말아요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네 번째 뭐냐?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라는 말은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그날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냥 참고 견딜만 아니라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다릴 줄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술관원이 2년이 지나도록 자기를 찾지 않네 출가에 나오자마자 이번에 연말이니까 아마 특사로 풀겠지 이 날은 그 나라의 특별한 날이 풀겠지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꿈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것이었어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한 분이 너무너무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겠다 지금 권사니까 내가 내년에 장도 추천해야 되겠다 그런데 딱 이사 가버렸어요 플로드 이사 가버렸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잠이 안 오더라 그럼 현금 많이 하지 열심히 일하지 정말 좋으신 분인데 목사님 사업 때문에 플로드를 가지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겠고 하나님만 기다려야 되겠다 송도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잠시만요 그게 제가 생각한 거였어요 제가 목회에 배우서 이걸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랑 여러분 요셉은 악한 형들의 버림 속에서 보대발 아내의 추악한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망각해버린 술관을 놓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날을 기다릴 줄 알았어요 기다림이란 억울한 게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마지막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걸 기다리시나요 오늘 저녁에 한 곳에서 우리 교사들 모임이 있어요 저는 그 시간에 기다려줘요 아침도 안 먹었어요 들으니까 음식이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 온다는 거예요 점심도 번역 간단히 먹고 나는 오늘 저녁을 기다려줘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살맛이 나고 배고파도 참아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름부터 일하우신 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 속에 놓은 어리선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온 그 사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통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그날 꽃이 피는 그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 하나님 나를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꿈꾸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더 쉽고 다 보겠습니다 야구부서 5장 7절 말씀 혼자 다 외워버리면 여러분 안 보시니까 읽어야 되겠어요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죄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 이른비를 늦게 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길이 참는 게 아니에요 추수할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우리가 자녀 때문에 얼마나 속속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고 나면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철없으면 변화되면 하나님 소신은 위대한 한 일꾼이 될 거라는 걸 소망하며 꿈을 꾸며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내를 지키는 명약 중에 명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철철이 없어도 너희 기다려라 성이 너희 마시면 너희는 성이 널 변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장세기 39장에 보면 요셉도 여호와께서 하는 말이 무려 여섯 번 나와요 그 말은 성경 증언 가운데 한 장 속에 함께 했다는 본문이 가장 나은 본문이 그밖에 없어요 다윗보다도 요셉이 하나님 가장 친밀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른 본문 39장 40, 41, 44장 속에 오늘 내용이 담아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요셉아 내가 너 형보다 먼저 보낼 것이니라 그래야 너 형도 살고 형의 후손도 살게 될 것이니라 이런 말을 했다고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과 1대1 가운데 만나는 비밀스러운 만남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 주시길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형 대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장에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친밀한 거제를 갖기 시작하면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인내의 마음을 부으시고 그리스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시면 역사를 일으키게 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의 말씀 있게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일도 강하게 얘기했는데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기도 하고 금요일날 금요일이 나오기도 하는 것을 기도생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기도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참여한 걸 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만에 알 수 있는 은밀한 기도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과 친밀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인내의 능력을 우리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 딱 했어요 사실 원고를 이제 김준호 목사님이 넘기려고 딱 준비를 하고 앉았다가 옆에 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저는 책을 보던 책들은 정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두어요 그냥 언제 봐야 될지 딱 폈는데 보임의 성령 딱 한 목사님의 내용이 다 하나 나온 거예요 이 중에 하나님 제기신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저장인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석이 아름다운 것은 처음부터 빛나는 아름다운 빛 때문이 아니다 보석이 아름다운 건 깨어지고 부스러지는 아픔을 통해서 자신을 갈고 닦는 고뇌의 기간을 이겨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에 감동을 좀 받을래요 저는 그걸 보고요 아 하나님 나에게 선물 나는 지금 그걸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책 속에 그냥 성경을 폈어요 앞에 책이 있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고통 혼자 있음 버림받음 억울함 그런 속의 상황을 인내함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인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잘 인내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잡단 수많은 생각들을 잘 다스리고 인내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함으로 채워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듣고 그 약속 내 속에 일어날 때까지 기다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내 삶을 넓혀감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보석처럼 깎아지고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부스러지고 가라나는 아픔을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누가 뭔지 해버렸어 인내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에 끝까지 힘있게 달려가라고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십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부르심이 없고 이처럼 귀한 특권이 없고 이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이 없다 인내는 우리의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는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처럼 살기 위해서 모세처럼 살기 위해서 나아참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 부르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엇이 이러면 힘드게 하십니까 무엇이러면 인내를 깨트려 버렸습니까 하나님 인내의 밭을 갈지 아니하면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은 벽에 걸린 그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일장에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읽고 마칠려고 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으면 두 번 읽고 크게 읽으면 한 번에 마칠려고 합니다 시작 그 영광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저희 강조해요 견딤도 오래 참은 것인데 좀 견디고 벌써 넘겨버려요 참으셔야지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인내하고 참고 참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동기세요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참고 참아야 하나님 우리 주시는 약속의 기업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 힘드십니까 인내하십시오 남편이 마음이 안 들어서 헤어질까 말까 그러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아내가 마음이 안 드십니까 제가 마음이 안 드시나요 절 불쌍히 의식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변할 아름다움 몇 년 뒤에 늘씬하게 살이 빠지고 더 성령 충만하고 이럴 때는 웃는 게 아니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웃으면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 빼려고 저녁 안 먹는다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름 통해서 인내하길 원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의 씨를 뿌리십니다 인내의 능력도 주시는 것이 그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 일토 속에 그리스도의 인내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 복된 삶의 실제가 있으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도 하나님이 일어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어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어나기 시작하네 하나님을 느낄 때